서리풀 페스티벌 페임 학생들의 멋진 데뷔 무대를 조금 보여드린 건데요 아 준호씨 서초구 서리풀 페스티벌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요 들어봤죠 서초구에서 매년 9월마다 아주 큰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네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이번 서리풀 페스티벌은 서초구가 음악문화직으로 지정된 기념으로 음악으로 하나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데요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반포대로와 서초구 곳곳에서 멋진 음악축제가 펼쳐집니다 음악축제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축제를 하는 기간에 반포대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반포대로를 막고 멋진 음악축제도 열리고요 마지막 날엔 함불음악축제와 DJ 박명수가 함께하는 화려한 DJ EDM 파티도 열립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깜짝 방문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리풀 페스티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서초구 서리풀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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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